사우디 한국 무기 싹다 포장조 빈살만 10조 플러스 추가 주문 초대박 한국 무기로 도배 3000대 추가 주문 후티 반군 박살낼 한국 명품 무기 KF-21 유럽의 대표적 PC 주의자인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재임 당시 사우디 인권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사우디가 요청한 수십조 원 규모의 무기 구매 제한을 거부하고 사우디의 금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 수십 년을 함께 협력을 이어가야 하는 전투기 공동 개발 파트너로 이미 신뢰가 깨진 미국 유럽을 선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유럽의 영국 이탈리아는 현재 진행 중인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 지캡 글로벨 칸베트 에어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힌 사우디를 매몰차게 거부했고 프랑스 독일 스페인 역시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후커스 퓨처 칸베트 에어 시스템을 진행하며 자신들끼리 지분 경쟁을 하느라 추가 참여국을 받지 안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미국 유럽과 전투기 개발 생산 분야에서 협력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이 틈을 파고는 것이 한국과 중국 러시아다 한국은 현재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돼 단계적 진화를 통해 6세대급 전투기로 개량될 예정인 캐프-21과 무인 전투기 패키지를 사우디에 제안했고 중국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C-31과 L-15 훈련기를 함께 묶어 제안했다 러시아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75와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마이지 마이너스 35를 들고 왔다 세 나라 가운데 러시아의 수-75는 아직 실물 기체가 없는 페이퍼 플레인으로 러시아군의 서조차 채택을 결정하지 않은 가상의 모델이다 다시 말해 개발에 성공할지조차 장담할 수 없고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사우디가 베타 테스터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는 러시아의 제안에 눈길 쫓아주지 않았다 FC-31은 중국이 수출용으로 개발했다가 현재는 차세대 항공모함 함재기로 낙점한 쌍발 엔진 중형 스텔스 전투기다 해킹을 통해 절취한 미국의 F-35 기술이 대거 적용됐고 시제기를 제작해 평가하며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10여 년에 걸쳐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최신 모델이다 중국에서는 제2-31 또는 제2-35라는 제식명이 붙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외 수출 모델은 수출 전용 모델이라는 의미로 중국은 FC-31이 미국의 F-35에 필적하는 성능을 갖춘 고성능 전투기라고 소개하고 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고추력 고추력에 W-19 엔진이 장착돼 있고 중국이 개발한 전투기용 레이더 가운데 가장 성능이 우수한 모델 중 하나라는 켈즈-7의 아이스 레이더가 탑재됐다 F-35보다 센서, 무장 능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최신 전투기답게 데이터링크를 통한 협동교전이 가능하고 중국이 개발한 최신 중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대부분을 운용할 수 있다 중국은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사우디의 FC-31 판매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단순 판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 생산과 사우디가 요구하는 파생형 무인기까지 패키지로 판매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했던 사우디로서는 솔깃한 제안이었고 당시 사우디 현지에 중국의 기술 지원으로 드론 공장까지 건설되던 시점이어서 사우디가 미국, 유럽을 배제하고 중국제 전투기를 도입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 그러나 이는 전투기라는 무기체계가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몰이에서 시작된 낭선이다 중국이 그 어떤 제안을 해도 사우디는 FC-31을 구매할 수가 없다 FC-31을 샀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사우디 공군의 무기체계는 레토 표준 규격으로 맞춰져 있다 주력 전투기인 F-15 계열 230여 대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72대 파나비와 토네이도 모두 무장통신 시스템이 레토 규격에 맞춰져 있다 이를 지원하는 E-3 조기경 보통제기와 4V-2000 조기경보기 모두 레토 규격이고 운용 중인 공중급유기와 훈련기 정비 인프라도 모두 레토 표준이다 사우디가 FC-31을 구매할 경우 이 전투기를 기존 전력과 연동해 사용하려면 상호 무장 통신 호환이 되어야 하는데 미국과 유럽이 자국산 무기를 중국산 무기와 연동시키는 작업을 허용해 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무기체계를 상호 연동시키려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열어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사우디가 미국, 유럽 업체에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이 소스코드 개방 결정 권한은 미국, 유럽 각국 정부에 있다 다시 말해 사우디가 FC-31을 쓰려면 지상지휘통제 네트워크와 정비 인프라를 전부 중국식으로 갈아엎어야 하고 지원기와 공중급유기도 중국제로 바꿔야 한다 피하식별 문제 때문에 기존의 패트리엇, 사드와 같은 반공 시스템도 쓸 수 없게 된다 사우디가 작심하고 미국, 유럽과의 디커플링을 하려 한다면 FC-31은 그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미국과 유럽 서방세계가 사우디로부터 석유를 사들이는 주요 고객이라는 점 제아무리 돈이 많은 사우디라도 공군력 전체를 갈아엎는 것은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FC-31은 사우디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중국이 사우디에 정말 FC-31을 팔고 싶다면 사우디가 직면할 모든 문제들을 상세할 만한 반대급부를 줄 수 있어야 하지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사우디에 줄 만한 것이 별로 없다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국제정치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사우디가 중국의 FC-31을 구매해서 얻을 이익은 중국산 전투기 구매로 인해 입을 손실보다 더 적어 보인다 중국의 너브콜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사우디가 한국과 KF-21 협력을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사실 현재의 KF-21은 4.5세대 전투기이고 성능 면에서 FC-31에 밀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KF-21을 재설계해 내부 무장창을 갖춘 본격적인 5세대 전투기로 개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직 전투기 대체가 그리 급하지 않은 사우디는 이 신형 전투기 개발을 기다려줄 여유가 있다 KF-21은 네토 표준 규격으로 개발된 전투기이기 때문에 사우디의 기존 전력에 별다른 무리 없이 통합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특히 한국이 추진 중인 KF-21 블록삼는 F-35 수준의 성능에 무인 전투기 연동 작전 능력도 갖출 예정이기 때문에 사우디가 요구하는 차세대 전투기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모델이기도 하다 KF-21 블록삼는 5.5세대 플러스를 목표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모델이다 미국이 F-18CD 혼액을 확대 재설계 완전히 다른 기종인 F-18EF를 만든 것처럼 KF-21 블록삼 역시 KF-21 블록에 확대 재설계 버전으로 기획되고 있다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I 역시 이 전투기가 F-35와 같은 내부 무장창 매립화 센서 데이터 퓨전 U 무인 복합작전 능력을 갖춘 5.5세대 플러스급 기종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국은 KF-21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장비를 자체 개발했는데 오는 2035년까지 F-414 엔진을 대체하는 동급 국산 엔진 개발이 완료되면 네이더부터 엔진까지 거의 모든 구성요소를 국산화하게 된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수출 제한에 여러 차례 당했던 사우디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요소다 한국은 미국, 유럽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더 적은 예산을 들여 유사 무기치기를 개발해온 나라다 사우디가 한국의 KF-21 블록 새 개발 프로젝트에 합류해 자금을 댄다면 KF-21 블록 3능 개발 예산 부담 때문에 걸려있던 성능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높고 당초 기획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투기로 완성될 수도 있다 한국이나 사우디 양쪽 모두 윈윈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에마어 에브리싱이 추구하는 방위산업 자립화의 롤모델이 한국이라는 점이다 그는 2019년 6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대전까지 내려가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자세히 둘러보고 갔다 ADD 시찰을 마치고 나온 무한마드 왕세자는 이곳을 통째로 뜯어서 사우디로 가져가고 싶다고 말했고 이후 사우디 정부 측은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의 ADD를 롤모델로 무기연구 및 개발연구소를 설립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온 바 있다 사우디가 현재의 무기체계, 지휘통쟁, 군수지원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군사, 방산 자립을 추진한다면 현실적으로 사우디의 가장 큰 효과를 가져다 줄 해외 파트너는 한국뿐이라는 이야기다 물론 변수도 많다 지금은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이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우디와 서방세계의 관계가 더욱 틀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중국은 바로 이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고 미중 패권 경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사우디를 친서방 블록에서 완전히 이탈시켜 친중 진영으로 끌어들이려 부단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이번 WDS 2024를 계기로 시작된 전투기 수주 경쟁은 중 장기적으로 사우디가 어느 진영의 부틀지를 보여주는 풍향계가 될 것이다 과연 에마어 에브리싱은 한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을 선택할까?